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추진됐죠. 15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텐데요. 경기도가 사업 추진을 위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제한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평일 출퇴근 통인양이 많고 주말엔 관광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6번 국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광주시와 양평군, 하남시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예비타당선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표류하고 있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는 해명은 비상식적이며 변경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은 예타 조사를 통해 검증받은 국토부 원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추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같은 날 오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0수년간 기다려온 경기 동북부 지역의 수건사업인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상식과 원칙이 있는 추진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기주의 TV 최창순입니다.